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카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그리고 이슬람을 포함해서 전체 인구의 37% 정도가 종교 인구라고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37%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20대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포도가 20대의 종교 인구는 16% 16%의 20대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30대는 19%입니다 20대, 30대들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교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내가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느냐 그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절에서도 그리고 천주교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을 너무 강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너무 믿어라 강요하고 있으면서 타 종교에 대한 배려, 이해 없는 배타성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너무나 교회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가르침과 문화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해되지 않고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면서 교회 문화가 세상에 뒤처지는 구시대적 문화라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사람의 독단적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나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들 예를 들면 세습하는 일이나 너무나 많은 돈들을 사회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 특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윤리적인 행태들 때문에 때로는 세상보다 못한 가치관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키우고 있는 50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했고 결혼한 지금도 교회의 열심입니다 집보다도 교회가 더 우선이고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직장 때문에도 바쁘지만 늘 교회 때문에 바쁜 부부입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가지만 아이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가자니까 교회 가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아직 어리지만 이 아이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8살 큰 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거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실론자다 라고 부모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무실론자가 된 이유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 MG세대라고 말하는 요즘 세대는 당당해도 너무 당당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말 하려면 금메달 따야 된다 그래서 부상의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결국 금메달을 따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 하고 있는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인데 그만큼 자기 주장 강합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세대가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자녀들과 이런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설득하기보다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한다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라고 저주하면서 말한다면 그러한 말들이 아이들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대화하기보다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강압적으로 믿음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가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부모는 걱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가기 싫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까? 아닙니다 무실론자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화하다 보면 그들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싫은 이유는 교회가 실망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부모가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부모이지만 내가 자식들에게 용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있지만 그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믿으라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입니다 종교 자유가 무엇이냐 종교 자유라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누가 믿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 의사에 따라서 내 결정에 따라 믿을 권리가 있고 두 번째로 종교의 자유라 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강요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의 자유라 하는 것은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드시 종교를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누구도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종교의 자유로 말합니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여전히 많은 국가가 종교가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가져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구의 유럽과 미국의 경우, 캐나다의 경우 그리고 아시아의 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종교 자유가 분명히 보장되는 나라가 많지를 않습니다 북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종교 자체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타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슬람이면 자녀도 이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가져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불허합니다 반드시 부모의 종교를 따라 힌두교를 믿어야 하고 태국과 같은 경우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불교를 택해야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유럽만 보더라도 18세기까지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이탈리아는 카톨릭을 국교로 정해놓고 카톨릭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화형시키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성이 강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교들이 큰 싸움 없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종교적 자유가 잘 보장되는 나라 종교적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흔치 않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들어와서 포교하고 있고 또 원불교도 있으면서 어떠한 종교들이 전쟁하고 서로 죽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와 종교가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태도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강요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강자가 되어서 약자에게 믿어라 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한다면 학교에서 기독교 재단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 기독교 재단의 회사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강요한다면 종교를 가지도록 믿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종교가 갑이 되어서 종교가 권력이 되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집단 사회가 있습니다 미션스쿨에 들어가면 강제적으로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채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일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종교가 세운 학교이든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톨릭 재단의 학교에서 불교 재단의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신학교는 일주일에 두 번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해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채플 참석은 당연히 의무여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채플 시간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참석을 강요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 참석은 자율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참석할 수 있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피곤하면 시험대가 닥치면 많은 학생들이 채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채플 참석하지 않았다고 출석체크를 해서 불이익 주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목해자를 키우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채플은 본인이 알아서 참석해라 학교는 채플 시간마다 좋은 강사님 모시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목해자나 강사를 모시려고 애를 쓰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요하지 않고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은 강제적 채플 참석이 채플 참석을 졸업 조건으로 내세워서 출석체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일으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 학자인 존 티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종교폭력의 진화적 기원을 다룬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회를 집단으로 결속시키고 협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종교이다 종교만큼 사람들을 집단으로 결속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체계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종교가 힘을 바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특정 대상을 교화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폭력을 썼던 이유는 그 폭력을 통해서 종교를 크게 하고 하나로 만드는데 반드시 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을 적으로 만들고 동성애자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저들은 우리의 적이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그 적과 싸우도록 할 때 종교 집단은 더 강력한 하나의 집단이 된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가 생길 때마다 적을 만들어서 싸우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2004년도에 개신교 재단이 세운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학교에서 채풀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진앙 수련회를 하는데 이 학생은 나는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왜 내가 강제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수련회에 참석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2004년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한 가지 학생 회장에 출마하는데 학생 회장 출마 조건이 교회 등록해서 1년 이상 다닌 사람만이 학생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라는 교칙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체프를 거부하고 성경 공부를 거부하고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 당연히 학교와 갈등이 생겼고 학교는 교칙에 따르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켰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퇴학당한 학생이요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고등학교에 강제 배정된 학생의 경우 이 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 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것은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아 그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입을 침해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 20조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내 선택에 의해서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어라 개신교, 카톨릭이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어라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나를 믿게 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와 교리, 신학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해라 그들을 죽여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예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으니 네가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요받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강요받기 싫으니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 것 싫어하면 저 사람도 맞는 것 싫어하니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를 마태복음 7장 12절이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삶 쉽지만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레하게 강요해서 억지로라도 믿게 하는 것 싫다는 집에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게 하고 그래서 믿게 하는 것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이 싫다면 다른 사람도 싫은 것이니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확성기에 대고 예를 들면 부처, 극락, 불신, 안 믿으면 지옥 전철에서 떠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부처 믿어야 극락 간다 누군가가 떠들고 있다면 목탁 소리를 두드리고 있다면 내 잠자는 거 방해되고 시끄러워요 내가 싫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목목으로 큰 확성기를 들고 지하철 칸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게 싫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교회 가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헌심하면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사실은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삶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면서 자기 십자가를 죽이고 십자가는 살인도구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예수님 따르는 삶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종교가 가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와라 헌금은 몇 번 해라 기도는 몇 시간을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때문에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무엇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의 특징은 뭘 안다고요?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예수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말씀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하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수는요 진리 때문에 자유케 한 사람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넉넉함이 생겨요 고집 피울 일이 없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생겨요 여러분 지식의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은 초등학생들과 싸우지 않아요 초등학교의 수준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이해하면서 동조하면서 알려주려고 해요 누가 초등학생과 싸워요? 무식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중학생 된 아들과 싸워요? 내 수준이 중학생 된 아들 수준이기 때문에 싸워요 싸움은요 같은 체급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지식의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케 된 사람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한때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분하고 인생지사 세홍지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보다 한 수 위이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은 이런 것인 줄 깨닫고 세홍지마를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말은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인생을 길게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를 무시 못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인생을 좀 더 살았기 때문에 인생은 길게 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말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분이 저와 싸우시나요? 아니요 제 나이에 깨닫는 것을 존중하면서 한 수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고 진리 때문에 자유케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한 사람이라면 종교 때문에 신학 때문에 교리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공자님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공이라는 사람은 늘 공자님께 질문을 많이 한 제자로 유명합니다 그 제자가 자공인데 이 자공이 하루는 공자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님 인생을 살면서 실천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님께서 기소, 불욕, 물시, 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하게도 하지 않는 그것이다 일생을 살면서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네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하는 것이니 강요하지 마라 그것이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한 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이 싫으면 어떠한 것이 너에게 좋아 보여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 공자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사 지내는 거 싫어하면 그 사람이 싫으면 그냥 제사 지내지 않도록 내버려 두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자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죽여버렸어요 공자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산 것이지요 제사 안 지내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없어져야 될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제사 안 지낸다고 죽였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면 싫어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공자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항상 종교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를 권력으로 삼아 사는 욕심을 가진 지도자들 때문에 종교가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교를 크게 만드는 것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2단 3단으로 모아서 마기로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키는 것이 이 기독교를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목을 자르는 것이 이슬람을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권력이 생기면 탄압하고 사람들을 해암으로 말미암아 종교 권력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 사장인데 장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자 내가 학교 이사장이기 때문에 타 종교의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시키고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 영적인 폭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와 반대되는 종교를 가진 가족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배워라 다른 말로 하면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깨달은 자유한 사람은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알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 유명한 법륜순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증문, 즉설에는 불교인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천명 이상 참석하는데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카톨릭 신자들도 적지 않고 개신교 신자들도 많이 참석해서 질문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청년 개신교 신자들이 와서 스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상인데 고등학생이 법륜순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 집안은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이 술 때문에 많이 죽는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스로 교회를 다녔다 자기 스스로 종교를 선택했는데 주일학교에 다닐 때 늘 듣던 말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목사님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중학생 되니 교회 가고 싶지 않아서 때려 교회 안 가는데 그때마다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라는 말이 너무 혐오스럽게 들리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대상들인데 나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스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 고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곧바로 던졌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학생이 참 똑똑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니 범윤스님께서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끝내시고 성령이 피들기 같은 형태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자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자각했는데 세상에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고등학생에게 질문하니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스님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예수님이 설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범윤스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자 하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예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질문자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즉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느냐 혹세 무민한다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목박았을 때 나 같으면 주여 내가 참고 참았지만 저 두 인간은 지옥에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수의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아무도 상처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종교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기독교 속에 이미 세상 열린 자세를 갖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범윤스님 말씀에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비하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이 학생이 가진 기독교를 존중하면서 이 학생이 가진 종교적 갈등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네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타인을 존중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같아도 학생 빨리 개종하십시오 예를 들면 절에 다니는 학생이 이런 질문했다면 빨리 절을 그만두고 교회로 오셔야 구원받습니다 스님이라고도 말 안 할 거예요 땡땡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스가 뭘 알겠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개종을 강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불교로 개종하라 강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하면서 교회에서 기독교 속에서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을 따라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멋지고 근사하지 않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왜 교회 다니는 성당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스님에게 가서 질문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 학생이 끝에 이런 말을 해서 그 청중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스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금요예배에 갈까 여기 올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스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불자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여섯 번 나간 아주머니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적부터 절에 다니며 불공 드리는데 친구가 강요해서 여섯 번 교회에 나갔는데 부처님한테 죄송한 마음 들어서 마음을 터넣더라고요 이러다가 집안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요? 부처님께서 교회에 갔다고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교회 여섯 번 갔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했을 때 범윤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가서 배울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성탄절이 되면 더 바빠진대요 찾아갈 교회들이 많아서 교회에 가면 목사님에게서 또 성당 가면 신부님에게서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배웁니다 가서 배운다고 만약에 부처님이 지옥에 보낸다면 그게 부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시는데 좋은 말씀 들으러 간다는데 잘 갔다 와라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좋은 몸이 있으면 죄책감 가지지 말고 가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열린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종교다원주의자다 비난할 것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종교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이 과연 우리 예수님의 뜻일까요? 타종교에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다면 무례한 말 비판하는 말 삼가해야 합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안 하고 야 목들이 목들이 이르면 기분 좋겠습니까? 목사들이 목사들이 이런 말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싫으면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지요 카톨릭 신부들을 향해서 신부라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변절된 타역자다 라고 말하면서 변절된 이단이 카톨릭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례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그런 말 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존중과 배려가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타종교인들 타종교인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나 배우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존중과 배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를 드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를 떠나 민족을 떠나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웃이 되어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에게 도움을 내밀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도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을 도끼로 부시고 심지어 절에 불질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경상동 한 사찰에 기독교인이 도끼를 들고 들어가 우상 숭배를 심판한다며 불상을 부셔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모 기독교 대학의 목사 신분의 교수님이 돈을 모아서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면서 얼마의 돈을 모아 그 절에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단과 학교가 어떻게 목사가 기독교인이 절에 돈을 보낼 수 있느냐 절에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파면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소수자 모임에 참석해서 성소수자들을 축도했다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도했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파면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수자들이 죄인이라면 더 예수님이 필요한 데가 어디이겠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리고 창녀들과 어울렸을 때 바리세인들이 했던 말이 예수가 죄인들과 어울린다 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리세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가야 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식사하면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종교는 얼마든지 폭력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없는 종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진 위험성 어느 종교도 예외 없이 종교가 힘이 생기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카톨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제가 가진 병 때문에 카톨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누가 봐도 카톨릭 병원이에요 수녀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1층에 아름답게 지어진 성당도 있고 매일 예배를 두 번씩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도 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입원 환자들 중에 카톨릭 신자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같은 개신교 신자도 있을 것이고 불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예배 장소를 제공하고 목사님을 모셔와서 개신교인들이 아침 10시 반에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불교 신자들을 위해서도 배려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국제화 시대에 이슬람 교인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오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그들의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21층에 모슬렘들을 위한 기도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을 변절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 외에는 안 돼 여기서는 카톨릭 신자만 환자로 받을 거야 카톨릭 신자만 의사 간호사 될 수 있어 여기는 성당만 돼 교회 안 돼 여기서 불자가 어떻게 불공을 들여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를 비해하고 핍박한다면 그 종교는 권력의 종교요 오만함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자비가 없는데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인들의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한국 리서치센터가 2020년부터 매년마다 우리나라 4대 종단 개신교, 카톨릭 불교 그리고 원불교 여기에 이슬람까지 더해서 종교에 대한 국민 호감도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 2023년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100점 만점으로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52.5점입니다 카톨릭이 51.3점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상위권이지요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33.3%입니다 3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33.3은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여기에만 찍은 것 같아요 수치가 그래요 원불교 29.4점 이슬람이 14.3점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국민의 74%가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무려 74%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중과 배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에 교회가 정치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뜻대로 이해하고 고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정작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는 목에 달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방언도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 소리도 우렁차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매일 못 갑니다 새벽기도 힘들어요 철회하고 수요일 날 예배 가고 제자 훈련 받을 시간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어느 정치평론가는 말하더라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느냐 먹고 살기 힘들고 자영업자들 무너지고 돈 빌릴 데가 없어서 사채업자들에게 몰려들고 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와서 쉬어라 길 지나갈 때 쉼터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편히 쉬어라 이렇게 쉬어야 될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무를 지우면서 헌금해라 기도해라 목사 섬겨라 성전 건축하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들에게 세습한다 이런 생각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쉴 수 있는 주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잘 되려면 아무 생각 없어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조언은 기도가 깊어지려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가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온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 구이초이 청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서 이번에 장학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니까 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요 뭐냐면 장학금은 받았는데 나머지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휴학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돈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돈이 있으면 교회에서 장학금 주고 공부시키고 싶은데 돈은 없고 감동이 와서 학교 쉬면 다시 복학하기 힘드니까 복학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해보자 그런데 어느 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다가 장학금 받아서 감사한데 제가 얘기를 해서 이래저래 해서 이제 학교를 휴학할 것 같네요 그랬더니 이 분이 어른이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휴학하지 마십시오 공부 중단하는 거 어려워요 그 돈 내가 빌려줄 테니 공부 계속 하세요 당연히 이야기하죠 갚을 수 없어요 나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늦게 늦게 갚아도 되니까 공부하십시오 내가 빌려줄게요 생각했어요 이분은 교회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교회는 오세요 차 마시러 오시고 저보러 단식하라고 오시는데 예배 들이신 적은 없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장로는 아닌데 교회 장로 이상으로 제 건강 걱정해 주시고 우리 교회 걱정해 주시고 도울 일이 없나 생각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된다고 다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사기꾼과 같은 사람 많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남의 말하지 않으면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들어보면 종교적이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닮은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는 거 보면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녀가 배우자가 교회 안 나온다고 마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옥 갈까 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교회 안 나가고 게임만 하고 교회 안 나가고 딴 데 가는 너 그러다 지옥 가라는 말하지 마시고 교회 안 나오는 그들을 존중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 안 나오는 아들 딸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서 제일 좋은 맛집에서 점심을 시켜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아들도 딸도 내 배우자도 구원하신다 라는 믿음 가지고 사시고 모든 마음의 힘든 거 어려운 거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만 사십시오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문제 때문에 내 식구들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자유임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내 아들의 이야기 내 딸의 이야기 내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광장로교회 교인들 중에는 타종교인에 대해 비하하거나 비난하며 저주하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지금 교회 함께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다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해하는 넓은 마음 가지고 살게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